다음 무대는 정남진 장흥에서 왔습니다 장흥 서초등학교 합창단이 무대를 꾸며줄 건데요 장흥 서초등학교 합창단이 불러줄 노래는 출동! 꼬막 소방대입니다 큰 박수 주세요 장흥 서초등학교 합창단이 무대를 꾸며줄 건데요 장흥 서초등학교 합창단이 무대를 꾸며줄 건데요 어허! 알지 마요! 노래 정한테로 장흥 서초등학교 합창단이 무대를 꾸며줄 건데요 에헤! 출동이다! 오늘도 출동이다! 에헤! 나가신다! 꼬막 소방시대 나가신다! 신신하고 장간 전화하지 마세요 흥과 흥과는 끄질가요 이상은 주차 부엿기도 좋아요 약재가 주거라요 아아! 알지 마요! 오른쪽 안 돼요 네, 장흥서 초등학교의 합창단의 씩씩하고 멋진 노래 잘 봤습니다.